작곡가 신곡 미션 다음 경연자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나올 주인공은 2분입니다. 보여주세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불사조 트롯 요정 윤서령씨입니다. 와 미쳤다. 옷 뭐야. 뭐야. 옷도 불사조야. 진짜 의상 그렇다. 오늘 뭐 있나 본데. 윤서령씨는 운명의 기로에서 회심의 무대를 선보이며 본인을 증명해내는 승부사로 준결승전의 8위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서령이가 옷을 저렇게 입는 날은 잘했던 것 같아. 잘했어요. 그때 칼춤도. 5라운드 때 아주 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와. 와. 관객 투표 종합 2위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요. 출력이야. 오늘 준결승전 작곡가 신곡 미션에서 윤서령씨가 부를 노래는 위대한 형제의 아라리오입니다. 와. 아라리오는 신명나는 국악장단의 이별의 아쉬움과 한의 정서를 담아낸 파워풀한 곡인데요. 아 노래 좋을 것 같아. 찰떡일 것 같지 않아요.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퍼포먼스로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윤서령씨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파이팅. 응. 근데 오늘 좀 멋있다. 그치. 바지 입은 날 그게 승률이 좋아요. 바지라기보다 약간 한복 느낌 입었을 때. 맞아 맞아. 그때 파란 것도 한복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비싸주라는 그 타이틀이 계속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잖아요. 큰 기회 주신 만큼 이번 무대는 제 목숨을 다 마쳐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령이 파이팅. 우와. 아 아리아라리요 눈물 안 피가 되어 내려라. 아 아리아라리요 내 눈 돌아오시게. 이 엄청 탈빡은 밤에 담염 없는 이 내 맘 내 눈 찾자. 아 떠돈이는 서로 네 마음 중 아이로구나 개줄 따라 피어나는 산천에 흐드러진 꽃들아 떠나가신 우리님 다시는 길 앞을 물들여라 아리아라리오 눈물 앞이 가래어내려라 아리아라리오 내 눈 돌아오시게 퍼포먼스 사랑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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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와킹 와킹 어우 춤 잘 춘다 아주 쏘아 söy라 우르르르 아리아라리오 눈물 앞이 가래어내려라 아리아라리오 내 눈 돌아오시게 아리아라리오 눈물한 비가 되어 내려라 아리아라리오 내린 돌아오시게 네 영청 탈밝은 밤에 하염없는 네 내 마음 내 눈 찾자 떠도우니는 서러운 이 마음 중향이로 불나 개줄 따라 피어나는 산천에 흐드러진 꽃들아 떠나가신 우리님 다시는 길 앞을 물들여라 아리아라리오 눈물한 비가 되어 내려라 아리아라리오 내 눈 돌아오시게 아리아라리오 눈물한 비가 되어 내려라 아리아라리오 내 눈 돌아오시게 내게 돌아오시게 아리아리오 내 눈 돌아오시게 아리아라리오 내 눈 돌아오시게 아리아라 아우! 아우!